오늘은 머리를 무려한 것 같은데요.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많이 안되죠? 그래서 아마 일을 한화번 하고 우리 뒷머리 뒷머리를 짝을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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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촬영 가능한가요? 촬영 가능하신데요. 영상 촬영은 아예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봤고요. 아쉽게도 안에서는 영상 촬영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. 사진은 됐는데 그래서 영상 촬영을 딱히 하지는 못했습니다. 전시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물이랑 고래. 저도 프리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그 두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전시를 재밌게 본 것 같고요. 전시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. 전시는 조금 짧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원래는 전시 같은 거 보고 나면 뭐 잘 안 사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다 보니까 조금 많은 포스터 하나 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내가 봤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